한국국토정보공사 이어서 와주시면서 첫 번째, 나이들어 맞지만, 나이들어 자, 이거 한번 이제 이제 이러면 좀 담아 놔 그리고 한번 하고 그냥 놔둬 그냥 이러면 돼 욕하수도 계속 끌어달라 그래 나도 이상해 쉽게 가 이상해 이런거 할게는 머플러가 너무 날진러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 너무 이상해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 감사합니다.